안녕하세요. 유우무입니다. 오랜만에 제 얼굴이 나왔죠? 이번 영상은 조금 곤충이 대한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잘 들어도 되지만 많이 잘 안 들어도 되지만 잘 들어도 됩니다. 첫 번째로 제가 구독자가 15명이 됐으니까 이제 구독자 구독자분들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지어봤습니다. 바로 꿈틀이에요. 그래서 이번에 댓글에 단 것도 한번 봐서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꿀 수도 있지만 뭐 크게 그런 게 없으면 계속 꿈틀고 하겠습니다. 이번에 구독자 15명이 됐잖아요. 거기서 대표적으로 세 명을 좀 뽑았습니다. 첫 번째는 황미미 님이고요. 두 번째는 님 두 번째는 슈퍼 물방개 님입니다. 그 다음은 슈퍼 기간태우스 님입니다. 네 이렇게 끝이에요. 이렇게 딱 세 명이 있습니다. 그럼 안녕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 여러분 나올게요. 안녕 안녕